민법상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하였었대요. 부부였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어요. 그 후에 갑과 을이 이혼했고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결정했대요. 한편 다시 갑은 병과 결혼하고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했대요.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을과 정 사이에 C라는 새로운 자녀가 있고 그 후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원래 갑을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갑병의 자식으로 변경된 거죠. 그 다음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대요. 그럼 B는 원래 갑을의 자식이었는데 을정의 자식으로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 이혼을 했죠. 협의 이혼을 했을 때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하죠. 2번 기억 이후에도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기억 병은 A를 양자로 입양했네요. 양자로 입양했으면 친권자가 될 수 있죠. 그럼 3번을 볼게요. 3번 기억 이후에 A가 유언 없이 사망했대요. 이때 병은 을과 달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병은 A 사망 당시에 부모였으니까 상속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갑병의 경우에는 A를 양자 입양했기 때문에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친부모였던 을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양자의 경우에. 이때는 을병 모두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옳은 말이죠. 그 다음 니은 이후에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여기서도 B가 유언 없이 사망했네요.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정은 B를 친양자 입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이 오히려 B의 재산을 상속하는 거고 갑의 경우에는 친양자로 보냈기 때문에 법률상 혈족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갑은 오히려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C가 정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C는 을정사의 새로 태어난 자식이었죠. 니은으로 인해서 B는 정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렇죠. 친양자로 입양됐을 경우에는 새, 친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요. 5번을 merging